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디자인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LOT, 백퓸, 광전자, 현대로템, 인탑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4분기 매출액이 265%나 증가를 했고 순이익이 769%를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9% 이상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LOT, 백퓸을 볼 건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셀 제조에 들어가는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또한 LOT, 백퓸은 2023년 반도체 장비 업체 중 실적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온 업체 중에 하나이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4% 또는 125.1%나 증가를 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끈 주요 원인은 반도체와 그리고 태양광 건식 진공 펌프 매출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2024년부터는 국내 2차 전지 대기업의 해외 공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예정이어서 올해도 본격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LOT, 백퓸 같은 경우 일단 전일 거래에서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왔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될 경우 2만 2천 원 이하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2만 1천 원, 목표가는 2만 8천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를 보는 이유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풀고 농지 이용 규제도 혁신을 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스마트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대신할 수 있는 LED 관련 주들이 어제 부각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요. 광전자도 트랜지스터 같은 개별 소재 반도체와 광센서 그리고 LED 등을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주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2천 56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 손절 나이는 2천 450원, 목표가는 3천 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20조 원 규모의 무기 거래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 K2전차 1천 대의 납품 계약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10달이 주가가 부각을 받지 못했던 전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30조 원대 폴란드 무기 수출 성사를 전제 조건으로 소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 법정 자본금 한도가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 은행법 개정안이 21일 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방산 관련 주들이 어제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조정을 받게 될 경우 3만 2천 원 이하로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 종목은 인타스입니다. 인타스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업체로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이고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S&A 및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을 해내고 있고 금융기술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전자의 이동전화 단말기용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고 2016년 7월 인수한 미래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 램프나 커넥터, 실린더 커버,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등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타스가 삼성전자의 웨일업을 착용형 로봇, 보핏의 시제품을 생산해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로봇 관련 주로 최근에 부각을 받았던 전력도 일정 부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AI 로봇 관련 전문가를 대규모로 모집을 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사들이면서 텐성형 AI가 탑재된 로봇 볼리를 CES에서 깜짝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LG전자도 최근 클로이 로봇을 앞세워서 호텔 서비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CES에서는 AI 로봇 AI 에이전트를 공개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AI 에이전트는 클로이랑 달리 이족 보행이 가능한 두 다리가 달린 그런 로봇이라서 차별화가 일정 부분 되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랑 LG전자가 다시금 로봇 대결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들도 다시 한번 두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